네 정태양씨 어서오세요 모델이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오세요 먼저 포토타임 가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카메라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뒤에도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왼쪽 사이즈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팬들이 긴세 많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Welcome to Singapore again, 세훈 When writing your own music Do you write melody first or lyrics first? And how do you feel about coming to Singapore Perform for this festival? 정세훈씨 같은 경우에는 곡을 쓰실 때 멜로디를 먼저 쓰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가사를 먼저 쓰시는 편인가요? 그리고 이번 페스티벌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시는 효과는? 우선 곡마다 이제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것 같고 정해진 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심화포르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좋고 막 신납니다 정세훈씨 같은 경우에는 정세훈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스무스한 부드러운 그런 보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혹시 댄스를 보컬 말고도 좀 댄스 연습을 하시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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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콘서트나 그런 걸 하게 될 때는 좀 더 연습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whenever there's a concert and I need to put up a special performance then yes I will... I will practice some moves Now you belong to Starship Entertainment which houses other dance groups so are you striving to learn them or would you rather just focus on your singing now? 지금 소속사가 Starship Entertainment인데요 근데 Starship 하면 그런 댄스 그룹으로도 굉장히 알려져 있는 소속사잖아요 그런... 그... 동료 분들에게 좀 댄스 스킬을 배우시기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은 일단 노래에만 집중하고 싶으세요? 어... 춤도 뭐 기회가 됐다면은 또 계속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는 싶고 따로 뭔가 배운 적은 없어요 그 아티스트 동료들한테 그리고 앞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좋겠네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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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 동료들한테 이런 버라이티 쇼에 본인이 그런 쇼 프로그램에서 적성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 다음 버라이티 쇼 도전해 보고 싶은 그런 버라이티 쇼가 있다면 어 일단 저도 막 새롭게 경험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성이 잘 맞는 것 같고요 어 여행하면서 하는 프로그램, 여행 예능 같은 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공연도 파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세원! 여러분, give it up for him!